자 두부, 밥 먹을 시간! 밥! 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밥! 두부가 제일 신나는 시간 밥! 앉아! 밥! 뭐야, 이족보행이야? 너 왜 신났어? 김치 왜 신났어? 아니, 신나! 밥 먹은다고 우리 이제 밥 먹은다! 간다! 밥 먹은다! 밥 먹은다! 이리 와, 앉아! 김치 왜 자꾸 앉아? 저도 주세요 자! 맛 간 시식 타임! 한입 조금만 먹어! 한입! 자! 이리 와! 이러다 두 발로 먹겠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기 전에 운동해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밥통 사고 밥통 사고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너네 뭐야? 두고봐봐 봤어? 두보 오래 있었어 두보? 밥이 그렇게 좋아? 두보 밥이 그렇게 좋아? 이거 뭔데 두보 밥이야 두보 김치권 저기 있어 두보 감사합니다.